야, 훈아. 허울. 왜? 면보가 어디 있어, 면보? 쟤 뭐 하나 다 찾으려고 없음이 없는데 해, 그냥. 왜 안 되지? 쟤 불도 못 낀다. 왜 안 되는 거야?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약 불러, 약 불러. 약 불러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. 아니, 얘네는 죽겠다, 약두겠다, 약두고. 그리고 이제 부엌 가서 육수 만들어야지. 육수? 아, 이제 꽃게탕에 육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어, 할머니 안녕하세요. 저 옆집인데 혹시 두부가. 두부 있어. 두부요? 감사합니다, 혹시. 감사합니다. 뭐 여리하게? 어, 네. 톱 두부 그거 아세요, 할머니? 예. 감사합니다. 다? 예. 제가 또 이거 톱 두부에서 할머니 드릴게요. 예, 예. 이름을 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, 할머니. 예. 이야. 두부 1kg 많아서 뭐 이거는. 이야, 맛있겠다. 어, 맞네. 강불에서 중불에 굽는 거네. 어, 이거 핸드폰이 안 터져서 안 된다. 됐어, 됐어, 됐어. 탄다. 탄다. 물 좀 덮이라. 이거 맞는 거야? 죽인데? 아, 나 망한 거 같은데?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되는 거 같기도 하고.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야? 이거 맞나, 이게? 쟤 뭐하니? 너 뭐해? 얘 어디 왔어? 밥도 해야 돼. 밥하고 있어! 밥, 밥, 밥. 이거 먹고 있어. 약간 먹자. 느낌대로 다 넣자. 아버지, 아버지. 응? 물을. 빨리 물을 끓여 있어야 되는데. 아, 그러고 지금 하잖아. 어. 됐어. 한 잔 줘면 되겠지. 소품 넣고. 대충 느낌을 주면 돼. 느낌만 주면 돼. 느낌만? 다 때려 넣으면 맛있어. 다 짜자 먹어. 괜찮아. 된장은 원래 레시피 없는데 된장이 들어가지잖아. 된장 들어가야지. 그렇지. 된장은 한 두 스푼? 그렇지. 고추가 넣었으니까. 어차피 끓여야 돼, 계속.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야, 훈아. 꽃게탕 이런 것들은. 훈아. 훈아, 식초 있어? 그 오른쪽에. 오른쪽에 있잖아, 오른쪽에. 형, 오른쪽에. 왜 있네? 훈아, 소금 너가 가져갔어? 어, 맛소금. 소금 빨리 줘. 소금 있잖아. 어디에? 소금, 소금 빨리 줘. 소금 있잖아, 위에. 소금이랑 맛소금 같이 있어. 왼쪽, 그거는. 왼쪽? 아, 여기 있네. 야, 훈아. 훈아. 야, 훈아. 훈아. 야, 훈아. 왜? 왜? 면보가 어디 있어, 면보? 쟤 뭐 하나하나 다 찾으려고. 없음이 없는데 해, 그냥. 쟤 뭐 하는데. 저 형이 있지? 도움되는 게 1도 없어. 1도 없어, 1도 없어. 거의 짐이야. 중요하다, 제일 중요하다. 제일 중요해.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남았어. 1분만 알겠어, 1분만. 1분만. 2분만. 1,2,2. 4,5,5. 2,1,2,1,2,1,1,2,1,1,2,1,2,1,2,1,2,1,1,2,1,2,1. 이거 나가면 안 돼요? 저거 제일 맛있는 거 하잖아. 뭐하는 거지, 뭐? 아빠는 몰라, 아무것도. 지금 몇 시야? 3시 16분. 저녁을 10시에 먹으면 되지, 뭐. 큰 개들, 큰 개들 고비다. 징그러운데, 얘들 진짜. 신나, 먹는 거 아니야? 야야야야야. 아니, 애들이 여기를 건들면은. 척추를, 척추야? 건들면 애들이 예민하네, 다. 아, 내 입 붙여봐야겠다. 이게 어디를 자른다는 거야? 배 딱지를 떼주세요? 등딱지로 떼어내는데 배 딱지를 떼어주신 부분에서 양성을. 등딱지로 떼어내. 배 딱지를 떼어내. 야, 이거 고추 왜 깼다, 야. 여기를 자르라는 건가? 우와, 징그러워. 아니, 그거 내가 할 줄 알아. 아, 이렇게 하는구나. 아, 이렇게 해서 바늘 쩔으려면 이제 털이 나오는. 이렇게 해서 배를. 이렇게 해서. 배에 털이 있는데 털이 없지, 왜? 털 없는 게가 보이지. 털 개가 아니면 털이 없잖아. 털 개는 털이 있는데. 근데 원래 개딱지를 분리하는데, 원래? 응? 와, 그치. 이게 개털이야. 이렇게 해서 써야 돼. 왜? 아, 그치, 훈아. 이거였어. 아, 진짜 바보다, 바보. 야, 진짜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냐, 훈아. 이야, 진짜. 바보야, 바보. 이거. 왜 개털이 안 보인다 했어. 형아, 늦어. 이걸 했어. 어? 내가 이거 했어. 어? 이게 뭔데? 톳 두부요림 부침. 먹어볼래? 줘봐. 그냥 조금 가면 줘봐. 음, 잘했네. 잘했지? 응. 응? 내가 이걸 드디어 했다는 거야. 진짜 바보다, 바보. 진짜, 아, 이거. 나 이거 옆집 할머니 드리고 올게. 두부? 응. 집에서 꿀을 빨고 있었는데. 엄마가 이렇게 소중함을 또 알게 된다. 응? 엄마가 또 소중함을 또 알게 됐어. 됐다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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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투하! 투하 투하. 된장이 좀 더 들어가야 돼. 된장이. 형 형, 잡아서 보세요. 맛있게 열이 했어. 내가, 내가 요리했어, 내가. 잘했어.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네. 내가 다 데치고 했는데. 응, 잡였어. 냉정하게. 네. 진짜. 한번 드셔보세요. 괜찮아? 딱 맞고. 맛있어. 합격. 합격. 또, 또, 제가 또 맛있는 거 좀 드릴게요. 그리고 맛있는 거 홀로 할 때마다 갖고 와. 네. 쉬고 계세요. 네. 야, 장어를 어떻게 손질하는 거니? 장어 맞다. 아니, 그러니까 내가 살 테니까. 야, 장어 손질도 내가 살 테니까. 와, 아직까지 살아 했어. 와, 이 놈 질긴 놈이네. 여기 봐. 오늘 안에 먹긴 먹는 거야, 이거? 와. 이거 아직도 살아 있어. 아유, 지그러워, 씨. 아니, 너 왜 들어와서 고생을 시키는지. 안 죽는데? 와... 아니, 뭐 하는 거야? 뒷목을 여기 첨수 신경을 잇지. 여기 목을 칼로 잘라야 돼. 했어? 더 이게 더 고통스러워. 칼 갖고 와, 칼. 야, 너 저걸 못 죽여? 야, 다 나와. 조심해, 조심해. 칼 갖고 왔으니까. 나와, 나와, 나와. 해봐. 밀가루 잡았잖아, 빨리. 뭐라고? 빨리 해, 이제 죽여. 더 고통스러워, 저게. 목발을 딱 끊어, 어쩔 수 없어. 얘네 왜 들어와서, 씨. 불 올라오면 맨날 들어오던지, 씨. 밥 한 번 먹다가. 아니, 아버지 뭐 하세요? 아이고. 아, 손질하잖아, 부엄물을. 국 짜져, 아빠. 국 내일까지 끓겠어, 저다가. 국 내일까지 끓여봐. 아, 얘가 왜 자꾸 한 피가 나오지? 어디서 얘가? 축하러 간다. uch. 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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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다 됐어? 지금 아빠 보고 다 됐어. 밥 하는 데 2시간 걸려, 먹는 데 10분 안 걸리는데. 야, 밥 그냥 끝났어, 내가 보게에 이거. 뭘? 밥 다 불었지. 뚫은 게 아니라 아빠 이러면 어떡하냐고. 두부 줘봐, 형 두부. 두부 있어, 네가 가져가야지. 형 두부 줘봐. 네가 가져가. 어? 야, 이건 뭐야? 네가 한 건 네가 알아서 해. 이거 치워봐. 네가 갖고 온 거 아니야? 내가 안 갖고 갔어, 이거. 아, 참. 가위, 어디 있어요, 가위? 가위, 좀 찾아보고 좀 해. 밑에, 현아. 여기? 아니, 가운데. 여기? 맞서구만 있어, 맞서구만. 어? 맞서구만. 맞서구만 저기 안에 있잖아. 하자, 하자, 하자. 하지 말고. 어쨌든 동생이에요. 두 살 어린데 말을 너무 안 들어요. 좀 이거 해주면 되는데, 옆에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.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마음적으로. 나중에 카메라 돌려봐. 형이 일 더 많이 해, 내가 일 더 많이 했나? 이런 생각부터! 이런 생각부터 되게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. 네. 자기만 했다. 봐봐. 내 역할을 열심히 하고! 형 역할도 열심히 해도 형이 자꾸 나한테 뭘 시키니까! 나도 화나고! 내가 그것을 얘기하면 형도 화나고! 뭐 갖다 줘? 다 갖다 줄 수 있고, 나도 갖다 줬지. 너한테. 내가 안 갖다 줬다고? 돌려봐. 내가 다 갖다 줬지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시면 팀워크를 찾아볼 수 없었죠. 근데 꼭 조금 아쉽습니다.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요. 빨리. 원래 진짜 친하면 화나. 좋게 빨리 포장해봐. 원래 서먹서먹하면은. 좋게 포장해. 서먹서먹하면은. 이렇게 화도 잘 안 돼. 그렇지. 친하니까. 뭘 하려고 하지도 않지. 그렇지. 뭘 하려고 하지도 않지. 상어 됐어. 상어 잘했네, 손질. 어? 손질 잘했는데? 야, 이제 밥, 야. 밥 퍼. 맛있겠다. 어떡하지? 야, 김수동찬 이 정도면. 소금 뿌려, 소금. 어? 소금. 와, 여기 기름 떨어지는 거 봐. 먹자, 먹자. 야, 지금 테이블이 부족해. 야! 아빠, 볼이 너무 세다. 야, 그것 하나 갖고 와. 어? 상어 먹기, 대단히 상어 먹기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으세요. 아... 아... 와... 야, 잘했다, 야. 응? 아... 아... 아유. 바다를 내가 가진 것 같아. 단어는 누가 어디서 배웠니? 양념치를 다 때려놓고 푹 끓이니까 확실히 푹 끓이니까 나은 것 같아. 된장을 많이 넣어야 돼. 응, 된장 많이 넣어야 돼. 레시피에는 된장이 안 들어갔단 말이야. 근데 네이버치인데 된장 베이스가 아니더라고. 된장이 또 운동선생들 좋아. 응. 야, 근데 밥이. 야, 근데 밥이. 괜찮네. 밥 잘했다. 그냥 밥이 식으면 이게 칠 수 있다. 응. 잘했어. 괜찮아. 훌륭해. 잘했어. 잘했다. 장어는 선이 안 가는구나. 죽어도 내가 죽을게. 안 익었어. 비린되나? 비드지, 냄새도 이려. 비드지, 냄새도 이려. 어쩌만 얘들아. 어쩌만 얘들아. 어쩌만 얘들아. 이리 좀 어쩌만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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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